여기다 넣는데 거기서 물을 내리니까 여기도 물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 한강이 되니까요 네 알겠고요 나가는 배관... 이건 뭐야? 이 물은 어디로 나가? 그냥 우수관? 그러면 지금 하수배관 쓰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화장실이나 이런 거 없고? 이건 그쪽으로만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바로 해주셔야 되세요 예? 그럼 바로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 바로 하죠 그럼 언제 하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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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렇게... 여기 짱 막히네 이거 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박혀있냐 근데? 아니 호수를 이렇게 어떻게 깨놨어 이걸? 위에 박아놓은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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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호수를 어떻게 빨라 이렇게 박아놨대? 여기 기름 쩌들었네 아이고 잠깐만 물 좀 틀어볼게 호수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박았지? 응? 호수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박았지? 응? 아이고 아이고 대박 기름 쩌들어있잖아 기름 쩌들어있다고 기름 쩌들어있다고 여기 오므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틀어보세요 예예예예 예예예 닫아봐요 일단 제가 여기가 낮으니까 제가... 주방 배관이 인거라고? 잠깐만 여기 같이 연결돼있어요 여기 다 하수 배관이 4시간 샵부터 바꿔야겠다 밑에 보면서 한번 틀어봐요 밑에 보면서 조금씩 틀어요 조금씩 꺼봐요 네시간 넘어야겠네 아 아 아 아 아직 안 넘치죠? 네 저쪽에서 한번 놔보고 얘랑 이렇게 해서 나갈거에요 아마 자 이걸 사진을 찍어보세요 이것도 남들 공유하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가는거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데 다 다니는거에요 제가 봤을때는 여기를 많이 버렸겠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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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대 세탁기 옷에 묻어난거 봤죠? 다 버리는거에요 다 버리는거에요 넣어봐요 만약에 같이 바뀌었으면 얘도 안내려가야 지금 물 틀어나봐요 저기 호수있죠? 그거 꽂아가지고 틀어나봐요 얼만큼 차나? 차는지 안 차는지 그런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싱 넣어서 물 흘러가는 데까지 들어갔는데 안넘치면 냅둬요 지금 기름이 있잖아요 일단 저기 세탁기에서 기름 나올 일은 없잖아요 얘랑 얘랑 연결됐다는거에요 어떻게 배걸 어떻게 인기였어요 그냥 엘브죠 피트랙 같은데 잠깐만 깔끔하게 아닌데 에이브인데 에브에요? 에이 벚꽃 어디 뭐가 맥혀? 아니 아니 지금 뚫려 있잖아요 아 뚫린거에요? 여기가 밑에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끝에가 잠깐만 점속 좀 맺힌거야 네 한 몇미터야 이게 3미터 3미터 3미터? 쓰여있어? 여기 쓰여있어요 여기 아 3미터 1마 Ring 1마음 3미터 2마음 3마음 1마음 4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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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물 차는 건데. 물 빠지는 거만 있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뭐가요? 여기서 소리가 나. 여기서요? 여기가 포인트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돼.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 구간이 포인트에요. 지금. 눌렀다니. 눌렀다니. 눌렀어. 세탁기 쪽에서. 바람 빨라가는 거. 늦게나 봐봐요. 세탁기 쪽에서. 바람 빨라가는 거. 늦게나 봐봐요. 물 틀어요. 물 틀어요. 물 틀어요. 세탁기에다 물 틀으라고. 물 틀었어요? 물 틀어놔요. 세게. 물 빨리. 물 세게 틀어놔. 네. 왜 그러냐면. 저쪽 거 빨면서. 물이 다 씻겨. 물이. 지금 뭐. 덩어리 막 나오잖아요. 이래서. 석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물 틀어놨죠?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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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온 거야. 물 소리가 들리잖아. 얘가 여기서. 물 소리가 들리잖아. 아. 내 시간 좋다. 깨끗했잖아. 여기. 여기 앉아. 여기가 막힌 구간이에요. 여기가. 아까 여기서 막혔던 거예요. 그만 줄 알죠? 여기가 막힌 구간이었죠? 아까 갈아서 갈은 게 막혔던 거예요. 저 물 소리가 들리잖아.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입상관. 저 물이 일로 내려오잖아요. 아. 네. 물 내놓은 게 양이 너무 많이 된다. 아까 여기서 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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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혔던. 저 물 꺼봐요. 저 물 꺼봐요. 네. 여기는. 잠깐만. 샤프트로 이제. 보여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후야. 거기서 막힌 게 맞아. 뭔 말인지 알죠? 네. 얘가 끝단이라고. 네. 안.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 얘. 그 전에 막힌 거라고. 네. 이렇게. 이게. 작업하고 나면. 자료 남기는 게 생명이에요. 왜냐면 또 나중에. 뚫기 전에도. 밥. 파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님. 자. 여기. 작업하고 나면. 포인트 구간이에요. 거기를. 아까. 갈았을 때. 축탕 돼 가지고. 막혔던 거에요. 랜드 빼고 갈게요. 의식. 다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오늘 들어옵니다. 궁금한데 같이 볼까요? 한번 봐볼까요? 완전히 틀리죠? 네. 완전히. 이렇게 예쁘다니. 나가네. 네. 네. 완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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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깔끔하잖아. 완전 다 털었잖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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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보여줘야 돼. 청소 전 후... 한번 다 보이죠? 두 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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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